저는 엔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 엔진 없이 3초도 살수용 벗는데 자동차 엔진부터 시작해서 미니 엔진 예초기 엔진, 아직 조립하지 않은 엔진도 있고 Z엔진까지 가지고 있는데 엔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작동시켜보거나 고기를 굽거나 물건을 날리거나 요리해보거나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등 매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용도는 사람이 탑승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대표적인 엔진 사용처는 자동차, 오토바이, 트래퍼, 비행기, 그리고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자가 사실 엔진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각종 엔진이 장착된 탈권 안에 의자가 있고 의자에 사람이 앉아가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의자도 엔진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포장지들을 다 제외하고 엔진이 의자만 움직이게 한다면 커다란 부피와 무게에서 해방돼요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엔진으로 의자를 움직이게 만들어보죠 의자입니다 한번 조립해보면 다리부터 몸체, 머리 받침까지 순식간에 조립이 끝나고 의자에 설치할 엔진은 간단하게 부착만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Z 엔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엔진은 분당 최대 13만 회전과 14kg의 추력을 내고 시간당 22.8kg의 연료를 소모하는 미니 Z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의자에 부착하기 위해서 의자의 구멍을 뚫고 거치대를 가져와 거치대를 의자에 고정하면 여기에 자유롭게 엔진을 부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붙이면 되나? 아니면 이렇게? 근데 가로로 붙이면 한쪽으로 돌텐데 그렇게 하면 이거 의자가 원심분리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당장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심분리 의자를 만들었는데 엔진 시동을 걸고 의자가 회전하면서 이 엔진 출력 조정기를 조정하려면 정신을 꽉 붙들고 있어야 하고 유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신기와 리모컨을 가져와 엔진과 연결하고 RC값을 조정하여 무선 리모컨으로 엔진 출력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의자가 회전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의자 다리를 땅바닥에 고정하고 의자에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전벨트 없나? 그런데 안전벨트가 없어가지고 바지 벨트라도 의자에 묶어 제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장비들을 착용하고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 시동되어 예열부터 공회전 단계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이 짧은 시간 동안 현재 앉아있는 의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의자는 불편함 부터 시작되어 체형의 불균형을 부르고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즈 오브 체험 맞춤 플러스 의자는 국가기관 사이즈 코리아와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자체 사이즈 코드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꼭 맞는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사이즈 코드를 기반으로 제작 가능한 의자의 수는 무려 40만가지라고 하는데요 저도 직접 체형관에 가서 키와 안전키 몸무게를 토대로 직접 다양한 의자 파츠를 조합하여 제 몸에 꼭 맞는 의자를 만들어 일정 기간 편하게 사용했었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제일 편안한 이동수단이 될 의자를 별도로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의자는 평균 이하 또는 이상으로 키가 작거나 큰 사람 모두에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이즈 오브가 자체 개발한 사이즈 파츠로 누구에게나 빠르게 맞춤 의자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예약해 보시고요 이 바른 자세라는 게 불편한 자세인 줄 알았는데 사이즈 오브에서 직접 제 몸을 맞는 의자에 앉아보니 바른 자세가 너무 편했고 의자의 편안함이란 내 몸에 맞는 의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맞춤 의자는 편안하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의자 하나도 매우 편안하지만 모니터 암과 모션 데스크 등의 데스크 셋업까지 3위 일체로 이루어진다면 바른 자세와 편안함의 끝판왕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의자 구매 시 제품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보장되는 사이즈 오브의 AS 기간과 맞춤 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63일에 반품 가능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신감이 없으면 내새 수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의자는 역시 바른 자세의 편안함 사이즈로부터 사이즈 오브 맞춤 플러스 의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회전 의자를 작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너무 편해! pedal 하 видел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목표인 의자를 이동수단으로 만드는 주행 테스트를 해볼건데 의자를 이동시켜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아 잘 밀리지 않고 의자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이 굉장히 큰데요. 세게 당겨도 끌리지가 않아 측정해보니 거의 뭐 15kg? 이 정도면 제트엔진이 효율적으로 의자를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바닥이 평평해 의자 바퀴가 잘 굴러갈만한 공장 창고와 같은 장소를 빌리를 알아보았데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어떡하지? 평평한 바닥 평평해야지 의자가 움직일텐데 평평한 코시 어? 평평하네? 집 거실 바닥이 평평해가지고 거실에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강력한 제트엔진의 바람으로 집안이 완전 박살박살 개박살이 날 것 같아가지고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벽지도 아작이 날 것 같아서 하판들을 가져와 직접 간이 보호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하판들이 날아가지 않게 살짝 고정해주는 작업도 했고요. 추가로 엔진이 작동할 때 연기가 콘서트 연기장치 수준으로 나서 환기가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고 강력한 환기가 필요할 것 같아 60kg이 맞는 초초초대형 선풍기를 준비해 직접 조립, 설치하고 공기를 뿜어내도록 해놨습니다. 이도 빨아들이는 힘이 슬리퍼가 붙는 정도라 환기도 잘 될 것 같고 이제 의자를 거실에 가져와 엔진을 미는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자에 탑승한 채로 이동에 필요한 힘을 재보면 7kg 정도 나오는데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동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즈 오브 체어 맞춤 플러스의 프리미엄 캐스터로 교체하여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들면 필요한 힘이 5kg 정도로 낮아져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엔진 시동을 걸고 의자로 이동해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차피 모든 이동수단에 의자가 장착되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이동하는데 그냥 의자를 달리게 만들면 어떨까 궁금해서 직접 의자에 Z엔진을 달아서 달려보았는데 내 몸에 꼭 맞춘 사이즈 오브에 맞춤 플러스 의자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살면서 타본 이동수단 의자 중에서 제일 편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세요